2023년 제주에서 세계 농아인 연맹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총회 개최와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바쁩니다. 특히 영화 코다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시상한 배우 트로이 코처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 농아인 연맹 총회를 위해 배우경 감독 트로이 코처가 홍보대사로 나섭니다. 지난 6일 한국농아인협회는 더 앰버서더 서울풀만 호텔에서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총회 홍보대사에 트로이 코처를 위촉했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총회는 농아인의 인권과 교육, 문화 등을 공유하는 자기로 전세계 농아인을 위한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농아인연맹총회 대회 유치를 확정됐습니다. 대회는 내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이 코처는 영화 감독이자 배우, 그리고 농아인 단카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로이 코처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기쁨을 정하는 한편,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